항공니산은 16일 신사동 강남 전시장에서 프리미엄 스포츠 세단 알티마, 알터머, 신차 발표회를 갖고 공식 판매에 들어갔다. 알티마는 1993년 북미 시장에 처음 선보인 이후 3번의 풀체인지를 거친 4세대 모델로 니산의 주력 모델이다. 국내 출시 모델은 3 5리터와 2 5리터 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며 연비는 각각 리터당구 7킬로미터와 11 6킬로미터로 동급 최대 효우를 실현했다. 알티마는 푸시 버튼 스타트, 인텔리전트 키, 보스, 보즈 프리미엄 오디오, 다기능 트립 컴퓨터 등 각종 고급 첨단 편의 장치를 달고 있다. 6단 수동 모드가 지원되는 무단 자동 변속기 엑스트로닉 CBT를 장착했다. 그렉 필립스 항공 리산 사장은 알티마는 부드럽고 스포티한 주행 성능, 동급 최고의 연비를 제공한다며 어코드와 같은 경쟁 차량들을 압도하는 첨단 편의 장치를 두루 갖춘 경쟁력 높은 스포츠 세단이라며고 말했다. 알티마는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 푸즈, 로부터 탑 세이프티 퍼포머지에 선정됐고,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위원회, NPSO의 정면엔 측면 충돌 테스트에서 스타를 기록했다. 알티마 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해 2 5리터 3,690만원 5리터 3,980만원 5리터 3,690만원 5리터 4,6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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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